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법적 근거를 갖고 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젊은이에 대한 벌금행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병의 부친 혼수상태입니다. 부친을 만나기 위해서 호주에서 급속히 귀국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법 행사사단독 안좌진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월 28일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호주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국한 일로부터 14일간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가량 마산해원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부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수상태에 있는 부모로가 있고 호주에서 급히 귀국해가지고 부친을 만나고 병문안이죠. 오는 과정에서 아마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서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위반행위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A씨는 부친이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했고 또 부친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A씨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개 격리가 시작되고 나서 3일이 지난 시점에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일하게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다른 유사 사안에 비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 입국자임을 밝힌 전 등을 고려해서 행을 정한다. 더 가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대하는 순간 너무 가혹하다 혹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아주 가벼운 그런 벌가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이 기사를 보고 너무한 게 아니냐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그럼 귀국 이후에 2주 지나서 봐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유사한 사례들과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반응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에 실린 의견의 YC 의견입니다. 아버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종류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급히 기극한 아들인 박주신 씨에게는 자가격리도 요구되지 않았고 질병본부의 지침도 준수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YC가 지적한 겁니다. KC는 마찬가지입니다. 혼수상태 위독 부친 면회는 유죄이고 다른 사람의 아들 박준신 씨는 무죄이고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다른 신문의 알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임 박 시장 아들도 입국 즉시 빈소에 갔는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판사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가벼운 범죄건 중한 범죄건 범죄를 범해도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범죄라는 것도 아주 중범죄라 하더라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길을 할부하면서 살아가지만 서민들은 선의에서 한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주 작고 어쩌면 사소한 사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법의 적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비슷비슷합니다. 이 판결을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사의 다수일 것입니다. 누구는 무죄이고 누구는 유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져서 귀국했으면 아버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럼 누구 집 아들은 되고 누구 집 아들은 봐주고 누구 집 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고 근래에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서 법은 공정해야 된다. 자유사의 법 적용은 공평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9일자 방송인 언론 보도는 상품과 다르다는 것을 보고 박소정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정권이 하는 행태가 키가 찰 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자유를 뺏고 가 있는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 바라보고만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부정선거를 밝혀 잃어버린 의석을 되찾고 자유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쪽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정말 절박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로 절박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공유의 비극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무임성차의 문제죠. 일부 절박한 사람들이 열심히 뛰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묵인, 방조, 침묵으로 대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노력해서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저항이나 반발 같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절박한 쪽이 절박한 그룹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실의 문제일 뿐입니다. 박소정님은 현재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고 저는 글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GONG 공TV와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이를 통해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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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